반응 어디서 줄까요? 학생 МУЗЫКА 제가 약간 그런 자유로운 그런 뭔가 시스템 속에서 더 자유로운 시스템으로 오다 보니까 내가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좀 많이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나도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겠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쿨가요처럼 됐나? 형이 이거 쿨가요 아니예요? 난 약간 그 회사 약간 이사님처럼 약간 이 모습 그죠? 귀찮고 왔다고 귀찮고 왔다고 나는 나중에 내려놓을 텐데 재범님! 네, 나 반갑습니다, 재범님 재범님 와우, 재범님 솔직히 이제 좀 오랫동안 이거를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빵 터트려야겠다 했는데 이미 벌써 기사가 두 번 났어 일단 저랑 차차랑도 작업도 해보고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촬영도 하고 해봤잖아요 일단 걱정 반 기대 반이고요 조금 분위기 자체가 좀 자유로워서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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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어디서 찍을까요? 같이 찍는 게 나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했던 얘기들을 다 해서 재미있었던 것 같고 사실 조금 약간 제가 약간 자유로운 그런 시스템 속에서 더 자유로운 시스템으로 오다 보니까 내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약간 그런 조심성 있게 얘기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나도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더 들었죠 난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좋아 이거? 아니 그 처음에 얘기했을까 네 네 다음 곡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랑 첫 번째 곡은 가장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올릴게요 이거 몇 번이라고? 이거 67번 67번? 그래 나한테 얘기해 혹시 대충 틀어줄 수 있나요? 들게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형님 조만간 봐요 네네네 이거 써도 돼요? 네 알겠어요 이제 시작하려고 해볼게요 네 좀 몇 번 일단 들어보고 멜로디 좀 해볼게요 아 그냥 바로 녹음으로 틀어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네 한글로 들어볼까요? 아니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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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게 누구신가요? 요 워업 워업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? 이렇게 보이게 되나? 나도 이렇게 보게 될 줄 몰랐어 맞아 소름이 돋는다 진짜 같은 회사에서 만날 줄이야 형 나 진짜 소름 나갔다 레알로 나 진짜 소름이 돋는다 요 작업은 하고 있어요? 재범이 형은? 재범이 형이랑 어제 한 곡 끝났어 어우 너무 재밌다 내 그림이 인재범이 형이랑 인재범이 형이랑 방송 아니야? 이제 형이 종단하러 간다 근데 어떠세요 평가가 형이 원하는 형이 색깔이 이런 느낌이구나 아 좋은데? 예를 들어서 댄스여도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은데 이런 거면 저희가 더 재밌게 할 수 있죠 더 잘 할 수 있는 자신이 아 더 잘 할 수 있는 자신이 아, 그쵸. 아, 형은 피. 하하하하하하 아, 형은 왜 그래? 아니, 아니잖아요, 형. 하하하하하하 어, 근데 왜 이렇게 더 능글맞아졌냐고. 맞아요? 옛날에도 야, 성격 참 유하다.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능그렁이 수준으로. 뭐 이미, 이미 선수들이니까 뭐. 이미 선수들이니까 이미.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네. . 예? 예. 예. 주연합시. 그렇지. 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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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출 때는 뭐 편집 가능하다고 하면 아무튼 이게 아니라고 하면. 저는 일단 초코모는 어때 그냥? 아 그냥 함께다가 넣는 거나 보여요. 아 또 이렇게? 네. 어깨가 몸을 쓴다고 해야죠? 어깨가 몸을 쓴다고 해야죠? 그래야 리듬이 보이지? 어깨가 쓴다고 하면 리듬이 안 보이지? 어깨가 쓴다고 하면 리듬이 안 보이지? 한 번 들게요 5, 6, 7 나 나 나 나 나 나 제가 추론도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중동 아 끊다 안 돼 안 돼 어? 이거 안 변호하는데 어? 이런 거 아니겠는데? 그럼... 아 남편이... 조금 더 더... 더워졌어! 다 멈추기까지...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데 보여드리면 이제 너무 모여있어서 발이 다... 아 안 보이니까? 발이 이렇게... 다 멈추기까지... 마지막으로 한 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! 고생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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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동아! 네!